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6년 9월 학평 가형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 4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2함수가 만나는 3점의 x좌표를 각각 말 0 2가 나왔을 때 나 조건의 0부터 2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 4고요. gx에 대한 0부터 2까지 정적분이 12일 때 f3 빼기 g3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두 개 다 일단은 4차함수에요. 근데 그 만나는 교점이 말 0 2 이거부터 좀 해석해 봅시다. 결국에는 두 개를 뭐하다고 뒀을 때 같다고 뒀을 때죠. 음 두 개를 같다고 뒀을 때 그 만나는 교점이 딱 3점인데 얼마라고요? 말 0 2란 얘기에요. 이 얘기는 다음과 같아요. 얘를 넘겼을 때 fx 빼기 gx고요. 얘를 0을 만족하는 시기보다 말 0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이 지금 보세요.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고요.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 당연히 4차함수는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몇차식이 될 거고 3차식이 될 거고 그 3차식의 0을 만족하는 근이 말 0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 자체를 한 번에 뭐라 쓸 수 있냐면 a의 x 더하기 1 x 그리고 x 마이너스 2다. 이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fx 빼기 gx를 a의 x 더하기 x 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나조건 보세요. 나조건이 맞더니 두 개가 적분 구간이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fx 빼기 gx식을 알기 때문에 아 뭐하라는 거냐면 저 두 개의 정적분을 그대로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빼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두 개는 빼기 fx 빼기 gx의 dx로 묶게 되겠고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럼 그대로 뭐예요? 이 식을 대입해서 정적분 한 게 막 8이 되는 뭐만 구하면? a만 구한다면 우리는 fx 빼기 gx를 구할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 0부터 2까지. 그럼 좀 전개합시다. a만 앞으로 빼준 상태에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x3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그래서 적분하면은 4분의 1에 x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x3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2겠다. 자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6,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4가 된다. 그래서 얘가 지워지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a가 되겠고요. 얘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 a만 구해주면 되겠죠. 됐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a를 3을 딱 구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여기 첫 번째 주어실에 여기다가 3만 집어넣어서요. 자 우리가 목적 자체가 뭐냐? f3 빼기 g3이라고요. f3 빼기 g3이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fx 빼기 g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라? 3을 대입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답을 구하면 우리가 f3 빼기 g3은 방금 주어진 식에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배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되겠고 1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9, 4, 36. 그래서 36이 되겠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36.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